자 33번 갑니다 파머스티컬 파머시가 약국이잖아 그래서 파머스티컬은 제약의 약의 이건데 거대 제약회사인 머크는 고의명사지 여기서 CEO 케네트 프레이저는 결심했다 뭐하기로? 그의 어떤 경영진들에게 모티베이트 동기부여하기로 결심했다 뭐하도록 동기부여하냐? 모티베이트가 사역지각 일반 중에 뭐야? 일반이지 일반 동사담에 AEP 비자리의 99% 뭐가 나와? 능동일 때 투부정사 투테이크가 테이킹으로 바뀔 수 없다 그지? 투테이크 하라고 동기부여할 것을 결심했다 뭐를? A more active role 더 적극적인 역할을 모여있어서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이끌 때 이거 암기할 때 이거 되게 쉬우니까 혹시 암기 이거 한 번에 안되면 얘기해 얘가 결심했다 뭐를? 투 모티베이트 모티베이트 하기로 뭘 모티베이트 하냐? A가 B 하라고 그의 경영진들이 투테이크 하라고 뭐를? A more active role 더 적극적인 역할을 그 다음에 leading innovation 했고 자 그는 요청했다 똑같아 에스크가 일반 동사니까 A B 비자리의 투부정사 똑같은 패턴이라고 그래서 to do something 뭔가를 하라고 요청했다 radical 급진적인 서서히 되는 게 아니라 확 바뀌는 거 얘기하는 거고 radical something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형용사가 뒤에서만 꾸며준다 이거 있고 he는 당연히 예고 자 generate ideas generating으로 바뀌어도 상관없어 왜냐면 콜론 세미콜론 대쉬 다음에 완전 불안전 둘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generate ideas 아이디어들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거 발생시켜라 만들어라 어떤 아이디어냐 that would put mark mark를 갖다가 집어넣을 out of business 사업 밖으로 즉 폐업시켜버릴 망하게 할 이거지 that은 당연히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바뀔 수 있고 자 다음 두 시간 동안 CEO인데 대장이 이거 이거 해봐라 뭔가 급진적인 거를 하라고 요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얘네가 뭐 하는 거지 이제 그 경영진들이 work 작업했다 in groups 그룹들로 모여서 pretending to be one 하나인 척을 하면서 당연히 as they pretended 부사줄로 바꾸면 그렇게 바뀔 수 있겠지 as they pretended while they were pretending 그치 분사 구문인데 다른 걸로 못 바뀌고 as they pretended while they were pretending and they pretended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바뀌는 거 이따 얘기할게 노란색 빼먹었는데 이따 밑에서 얘기할게 pretending to be one 하나인 척을 하면서 pretend to가 나오고 대절 나오고 명사 나오고 이 세 가지 패턴이 있어 자 하나인 척을 하면서 모에? 몰크의 top competitors 아주 퇴우선의 경쟁자들 중에 하나인 척 하면서 그러니까 애플에서 회의할 때 이제 삼성인 척을 하는 거지 자 그 결과 as a result 에너지가 솟구쳐 올랐다 언제? 그들의 아이디어들을 발전시킬 때 뭐에 대한 아이디어? 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면서 에너지가 솟구쳤다 어떤 약이냐? that would crush the earth 그들의 것을 부셔버릴 that은 선행사가 드럭스고 괜찮아 이거 대세 선행사가 아이디어지도 괜찮고 그들의 것을 부셔버릴 아이디어? 그 다음 그들의 것을 부셔버릴 약 이것도 되고 둘 다 맞아 이건 중요하지 않고 대신이 위치로 바뀔 수 있고 그 다음 디얼지 스펠링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 거 알지? 이거 뒤에 어퍼서피 있으면 그들의 것 아 그들 뭐 이런 거 없지? 이런 거 아예 없지 그냥 디얼 같은 거 이거 없고 디얼 다음 S가 들어가야 그들의 것이 되지 그리고 키마켓은 디얼즈랑 병력 구조가 아니라 키마켓을 부셔버리는 거니까 키마켓은 당연히 드럭스랑 병력 구조겠지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는데 약에 대한 약을 위한 아이디어 그리고 주요 시장을 위한 아이디어 어떤 시장? 그들이 놓쳤던 빼먹었던 이거 다 과거니까 이것보다 먼저 놓친 게 먼저니까 헤드 미스드 이렇게 된 거 그 대신 당연히 위치로 바뀔 수 있는 거 알지? 너무하게 그 다음 된 그러고 나서 도전은 뭐이냐면 어 미안 잠깐만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도전이 뭐이냐면 그들의 역할을 갖다가 뒤집는 거여서 리버스가 이제 뒤집다인데 VRSE 들어간 게 다 이제 뒤집다 계열이야 뭐 컨벌스, 리버스, 다 인버스로 가지 있는데 여기 바뀌는 단어 다 이제 단어장에 넣을 거니까 그거 갖다 보면 되고 그 다음 투 리버스는 당연히 그냥 리버싱 I-NG로 바꿔야 되지 동명사로 그들의 역할을 바꾸는 것이었다 이 역할을 했고 삼성인데 애플 측면에서 이제 그 역할을 했고 이제 바꾸는 거였다 다시 이제 우리 회사로 돌아와서 그리고 알아내는 것이었다 figure out과 reverse가 병렬구조인데 만약에 리버싱으로 바꾸잖아 그럼 얘도 figuring으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잘 안 바꿀 거야 둘 다 만져야 되기 때문에 figuring, figure out 알아내는 것이었다 뭐를 어떻게 방어할지를 이 위협들에 반해서 이 위협들에 대항해서 이 위협들이니까 당연히 부셔버리는 거 순서 쉽지? 2. 회사를 죽이기 어떤 훈련은 강력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얘기하는 건 당연히 앞에 있는 kill the company exercise 얘기한 거지 reframes 틀을 갖다가 다시 바꾸기 때문에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다른 면에서 보기 때문에 틀의 구조를 바꾸기 때문에 뭐를? gain framed activity 어떤 소득 틀에 잡힌 소득 중심의 활동 이걸 할게 소득이 틀이 잡힌 소득의 틀이 잡힌 뭐라 그래야 돼 이거 잠깐만 멋있는 말로 해보자 그래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로 구조화된 수익 창출의 틀이 잡힌 수익 창출의 구조화된 활동을 재구조화하기 때문에 뭐의 관점에서? in terms of resist 손실의 관점에서 대체 어떻게 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어떤 약점을 갖다가 상대방이 물고 들어줄까 이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when deliberating about innovation opportunities 혁신 기회들에 대해서 숙고할 때 숙고하면서 그 리더들은 want inclined to take risks 위험을 감수하는 경향이 없었다 인클라인이 기울다야 기울어지다 그래서 명사 뜻은 경사 면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인클라인드 자체가 뭐뭐하는 경향이 있는 뭐뭐할 마음이 있는 기울어진 거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be inclined to 뭐뭐할 경향이 있다 tend to로 바뀌어야 되고 뭐뭐할 마음이 있다 그 리더들은 위험을 부담할 마음이 없었다 weren't willing to 이렇게 해야 되고 were unwilling to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다른 장면에 다 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이 고려했을 때 뭐를? 의주동을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들이 could put them 그들 놓을 수 있는지 여기 them은 당연히 그들이지 경쟁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놓을 수 있을지를 고려했을 때 out of business 사업 밖으로 그들은 깨달았다 뭐를? 그것이 위험이라는 걸 뭐가? 혁신하지 않는 것이 즉 urgency 긴급성이 혁신의 긴급성이 뭐죠? 명백했다 이거 이거 제목은 네가 혁신하기 전에 너를 먼저 주게 된다 너의 회사를 your company도 오토나다 요지 the need for innovation 혁신을 위한 필요성 in renovate generation 수익 창출에 있어서 혁신의 필요성은 명백해진다 언제? 고려될 때 손실의 관점에서 변형 가능한 부분은 여기 how가 너무 많이 났지? the way that이나 the way the way in which by which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그 다음 not to innovate는 동명사로 not innovating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아까 하려는 게 뭐지 아까 뭐 있냐 아까 잠깐만 잠깐만 요 한글의 파일로 띄울게 pretending 분사 구문이니까 뭐 모든 그냥 분사 구문은 다 바꿀 수 있지 분사적으로 as they pretended 또는 while they were pretending 그 다음에 end they pretended 그지 이렇게나 또는 그냥 day가 중복되니까 빼서 엔드 프리텐디드 이렇게 바뀔 수 있지 자 바뀌는 건 되게 했고 순서별 간단히 얘기해볼까 여기 he가 당연히 얘 얘기한 거고 두 개 정해졌지 나머지 단수는 안 나와 이 두 개는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다음 두 시간 동안 경영진들이 뭐 회사에 다 경쟁자인 척했다 경쟁자인 척 했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속고 쳤는데 어떤 아이디어냐면 그들의 것을 부셔버릴 아이디어 경쟁자 측면에서 내가 삼성 직원인데 삼성을 부셔버리고 이건 안 되지 그지 애플이 이제 부시는 거 이 측면에서 본 거고 이제 바꾸는 거였어 바꾸는 거였기 때문에 크러쉬가 부셔버리는 거니까 공격이니 수비니 공격이지 자 근데 바꾸니까 뭐로 바뀌니까 이제 수비로 되는 거 순서 대체 자 이 회사를 죽이기 전략은 훈련은 강력하다 뭐 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고려했을 때 자 여러분 얘들은 위험을 부담할 경향이 없어서 즉 위험을 부담할 마음이 없어서 근데 그들의 경쟁자들이 어떻게 즉 위험이 지게 그들이 고려했을 때 어떻게 그들의 경쟁자들이 그들을 사업에 망하게 할 때 위험을 부담을 감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고려했을 때 그들은 깨달았어 거의 마지막 문장 그래서 즉 다시 말하면 긴급성이 혁신에 명백했다 고생했다 멍 Boden 규아